연수구가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청년복합공간 가칭 연수청년센터에 대한 명칭 공모를 진행합니다. 연수구청 별관 2층에 조성되는 연수청년센터는 청년간 교류소통의 장이자 청년의 일, 쉼,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연수형 청년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연수구는 공모를 통해 5개 우수 명칭 선정 후 온라인 주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최종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 명칭 공모는 다음 달 7일까지 연수구청 홈페이지와 이메일, 연수구청 7층 일자리 정책과 방문 접수를 통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